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예언 중에 몇 가지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과연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셨는가 예리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언을 성취하신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들은 대충 넘어가고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약 천 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손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 1장 1절에 오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성경은 그렇게 성취하셨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라고 마태복 1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을 성경이 내연했습니다. 마태복 1장 18절에서 23절에 실제로 동정녀로 탄생하셨음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미가서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 오실 것인지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속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이렇게 미가서가 미가가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 2장 1절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 스가리아인데요.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락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리아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굉장히 소름끼치는 구절인데요. 1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일단 품삭이 은삼십 개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스가리아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리아 11장 12절부터 13절 그래서 은삼십이라고 하는 몸값과 그 다음에 그 싹이 결국 토기장에게 던져지는 것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 27장은 보겠습니다. 마태복 27장 마태복 27장 9절입니다. 9절, 10절 이제 3절부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은삼십으로 팔게 됩니다. 가른류다가 그리고 나서 이게 잘못됐다고 깨닫고 다시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에서 찾아가죠. 내가 죄를, 무제한 죄를 이렇게 범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다시 이렇게 도로 갖다 주니까 제사장들이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받아주지를 않았고 그리고 가른류다는 스스로 목매워 죽게 됐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된다. 모르고 샀는데 이게 성경에서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 그 은삼십이라고 하는 몸값과 그 몸값을 가지고 토기장에게 던졌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세밀하게 성시된 그런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마태봉 27장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었음을 이게 성경은 증명하고 있고 이사야 53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봉 27장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봉 27장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시체를 아리마드의 사람 요셉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 속해 있는 곳에 자기가 파놓은 그 새 무덤에 처음으로 아무도 그 무덤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봉 27장 57절에는 요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드의 부자 요셉 요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드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 요셉의 장사 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지금 가장 선명한 것 몇 가지만 훑어보고 있지만 그가 뺨 맞으실 것이며 신포도주를 마실 것이며 그의 옷이 그 다음에 그의 속옷이 제비 뽑힐 것이며 친구에게 배만 남을 것이며 너무나 세밀한 예언들이 있고 그것이 성취가 됐습니다. 10편 16편을 보시면 10편 16편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입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소홀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해해 볼 때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좀 확장해서 예색해 본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예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예언이 정해진 시간에 세 가지 예언이 성취될 확률이 10의 매십 승분의 1입니다. 수백 가지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된다고 하는 일은 이건 하나님 아니면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일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 예언 그대로 승취하셨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곤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기억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누가 보곤 4장 16절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사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나신 곳 나살에서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해 가셔서 사약하신 내용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사야서에 대한 글을 쭉 읽죠. 그리고 나서 이십일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오늘 이 글이 이 말씀이 너희에게 승취 됐다. 이 말씀이 실제로 지금 나를 통해서 승취되고 있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냐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한 그대로를 승취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한국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0년이 넘어요. 캐나다는 없나요? how about 캐나다? 한국은 30년이 넘어요. 그런데 일단 메시아일 수 없는 게 일단 한국에서 태어났어.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메시아일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신 적도 없고 부활하신 적도 없어요. 암만 뛰어난 능력이 나타난다 알지 않아요. 메시아가 되려면 성경에 메시아의 예언 그대로 승취하셔야 된다. 그 조건에 부합하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란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약을 잠시 훑어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약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사약해야 된다. 이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로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여금 그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가 누군지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지 비로소 그를 따를 수가 있어요. 그가 누구면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믿은 이유에 올바른 따름이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 이런 것만 흉내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떤 분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우리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를 많이 세워야 된다. 예수님이 고치셨다. 우리도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병원을 많이 세워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지내야 되니까 교회 많이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많은 성교사들이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는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뭐가 빠졌냐. 왜 이러는 일을 하셨냐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셨냐는 얘기죠. 이 모든 것을 하신 이유는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오변이와 기적을 일으킨 것은 먹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일을 하는 내가 누군지 알겠냐. 그겁니다. 죽은자를 살리셨어요. 죽은자를 살리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죽은자를 살린 내가 누구겠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고친 이유가 뭐냐. 이렇게 고친 내가 누구겠냐. 사실 그것이 포커스입니다. 그런데 이 포커스를 놓치고 껍데기만 잡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계속 치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치유해야 된다면서요. 많은 부분에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치유해야 된다면서요. 또 어떤 분들은 계속 교육해야 된다면서요. 또 어떤 분들은 계속 교회 세워야 된다고요. 다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핵심을 놓쳤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자체가 당신이 누구신지를 정언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정언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사역들, 예언한 사역들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짜 사역을 참된 사역을 그때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지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십자가와 부활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잠시 훑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십자가 지실 때 사실은 십자가 지실 때 세 가지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금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23장 44절부터 45절을 보니까 44절부터 45절을 보니까 44절부터 45절을 보니까 이건 이스라엘 시간을 얘기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제6시는 정오를 얘기하고 제9시는 오후 3시경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맨 마지막에 일어났던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성경 구절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건 뭐냐면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십자가 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히브리 십자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0장 19절 20절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다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집절에 휘장이 그의 육체라고 얘기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그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얘기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휘장인 자기 육체를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살길이고 그 길은 새로운 길이다. 굉장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십자가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그 십자가 상에서 열린 겁니다. 그 길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길이고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 사는 길이 자기 육체를 십자가 상에서 찢어짐으로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자기 육체를 찢어짐으로 하나님을 만난 길을 여졌다는 얘기예요. 내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위기 17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내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분은 우리가 지금 이해할 때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참 백여 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모였어요. 의학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심장에서 시작되냐 왜에서 시작되냐 아니 이게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생명은 피에서 시작된다. 이게 과학적으로 얘기가 전명된 게 불과 백 년 정도밖에 안 된다. 내위기는 BC 1400년경에 지어진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35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이게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한 그냥 한 구절이 그렇게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만이 이 생명을 위해서 속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전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피의 조건은 뭐냐면 무죄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으로 죄성을 지닌다. 짐승은 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짐승의 피는 유한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이 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대속죄일 정도 되면 백성들이 죄를 사러 나가기 때문에 이 짐승의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게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피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이 레위기 17장을 똑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암이 없다. 그래놓고 9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하지 않냐고 지금까지는 그 피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단번에 선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신 그분이 흘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 우리식으로 한 번 이해를 해봅시다. 저희가 아이가 네 명이 있습니다. 아, 우리 로우에는 세 명이 있다고 칩시다. 어, 그런데 전세계 깨미를 건져야 돼. 전세계 깨미를 건져야 돼. 그 깨미를 건져기 위해서 방법이 아들 한 명이 죽여야 돼. 말이 안 된 얘기예요. 그 깨미들이 뭐 수, 조 마리라도 내 아들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냐. 이 가치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단번에 이루고 그 효과는 완전하다. 이게 히브리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9장 12제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얘기했고 그것을 단번에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스 10장 14절에 10장 14절에 보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진실로 예수님의 피로 근진받았다고 얘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이 사람의 죄가 끝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피의 능력이에요. 그 피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일이 십자가상 에서 보이겠다. 그래서 진실로 한 번 구원받으면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피가 얼만큼 능력이 있냐 그 얘기 세 번째 십자가상 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당신이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당신이 육체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일이 십자가상 에서 열렸고 과로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Let's look at 과로세 2장 15절 골로세 2장 15절 2장 15절 골로세 빌리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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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시안 콜로시안 벌리포한 것이 십자가 드러났다고 얘기합니다. 은밀하게 십자가 상에서 사단에게 승리를 하셨는데 그것이 확정된 사건이 부활입니다. 히브리포가 히브리 2장 14절 죽음에서 이기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부활했다는 얘기는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완벽하게 이겼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상에서 승리하셨고 부활로 그것을 쇠기를 박았다. 확정하셨다. 십자가와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난 길을 당신의 육체로 완전히 여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메시아의 사약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예요. 그 말은 그전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그리스도 였어요. 그리스도의 사약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밝히 드러나셨던 거죠. 그냥 단순히 인간이었다가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가 짠 되셨다. 이 사상은 틀린 사상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예언을 승시하셨고 그리스도의 사약을 완성하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 이심을 드러내셨을 뿐이에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였는데 인간인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사약으로 드러내셨다니 사단은 교묘하게 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 이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약을 감당하셨고 그리스도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본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모든 삶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을 계속 증가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약을 감당하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을 증언하셨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멘. 아멘. 아멘.